양세한 코치님이라면 하는 거야. 좋아, 경주 좋아. 준비됐잖아. 좋아, 경주 좋아. 준비됐잖아. 준비됐잖아. 빨리 슛. 오케이, 한 골. 코치 와. 코치 와. 어디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경주 뺏어야지. 오케이. 좋아, 경주 좋아. 좋아, 두 개다. 그렇지, 좋아, 두 개다. 두 개다 더 어려워. 두 개가 좀 반칙이야. 오케이. 오케이, 경주 승리. 아니, 두 개는. 아니, 두 개는. 아, 잘했어. 와, 25분의 박상주인데. 오, 경주. 오, 경주. 오, 이경주가 초반에. 잘했어, 잘했어. 초반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오, 경주. 오, 이경주. 이경주가 이렇게 늘었어요. 자기는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강한 슛팅이 나온다고요? 오른발 슛팅, 네. 지금 정확하게 발등에 얹었어요. 정확하게 발등에 얹었어요. 오, 경주가 하나 해난다. 잘한다, 잘한다. 안 펴봐. 시작해, 땅에 놓고 시작. 오늘 자기 택이 하프라인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저렇게 소빙인이야? 네, 김지원. 여기서 돌파 슛. 아하. 패션 슛. 고. 박서진. 고. 박서진. 이거 1대 1이야? 알았어, 박서진. 1대 0. 박서진 골. 자, 역시. 잘하네요. 자, 두 번째. 김지원. 김지원 두 번째 골. 김지원 두 번째 골. 2대 0. 하나 올려, 하나 올려. 우리가 이길. 자, 2대 0. 어,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야, 우리 이기했다, 이기했다. 야, 이거 이기했어. 골을 넣으면. 자, 다시 한 번. 골. 김지원. 자, 역시. 너희끼리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다음에 택 거야. 다음에 택 거야. 어디까지 와? 경주 여기까지 와. 오케이, 알았어. 여기까지 와. 오케이, 알았어. 아, 이거. 점수 받으라고요? 네, 점수 받으라고. 점수 담당이에요. 이건 우리가,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참고한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주